오늘 쌀쌀이 부갈루 슈프림 이라고 음악이 하나 새로 나가는게 있는데 별거 아닌데 굉장히 발이 빨라서 헷갈려 하시는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얼른 훑어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발 먼저 준비를 해주시구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손가락을 하실 때 손가락은 거의 따라 안하셔도 괜찮아요 요거는 제가 횟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라서 오른발을 두번 할거에요 오른발 한번 하고 또 한번 더 했어요 오른발 그대로 뒤로 락백을 갑니다 백 갔다가 다시 오른발을 투스텝 다 저희가 했던 동작이에요 그쵸? 다시 왼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원 다시 한번 더 투 뒤로 쓰리 앤 포 그렇죠 조금만 더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해서 5 6 7 8 원 투 쓰리 투 스텝 원 투 쓰리 투 스텝 그렇죠 요게 이따가 나올거에요 근데 굉장히 빠릅니다 원 투 쓰리 포 앤 투 투 쓰리 포 요거만 아셔도 금방 적응을 하실거거든요 늘 하시던 스텝이기 때문에 자 저희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와요 보세요 원 투 쓰리 포 투 그렇죠 오른발 원 투 뒤로 원 투 저 아까 했어요 그쵸? 하나 둘 가볍게 하셔야 돼요 에 박수 크게 갑시다 굿 에이 박수 그렇죠 살살 기본기 에이 갑시다 원 투 쓰리 포 오른발 원 앤 투 그렇죠 반복이에요 오 너무 좋아요 하나 더 굿 탭 가볍게 탭 그렇죠 발볼로 가볍게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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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린이 같은 방 같은선 안돼 그렇죠 에이 뒤로 투 스텝 원 투 뒤로 한 번 더 에이 원 투 갑시다 그렇죠 크랩 굿 에이 박수 준비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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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갈 거예요 원 투 쓰리 반대쪽 원 앤 다운 그렇죠 하나 둘 뒤로 투 스텝 아주 가볍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헤이 뒤로 원 투 뒤로 그렇죠 그렇죠 박수 크게 한 번 더 앞으로 박수 크게 한 번 더 박수 박수 라스트 뒤로 뒤로 오른발 뒤로 뒤로 오른발 둘 뒤로 같은 발 두 번이에요 하나 둘 뒤로 그렇죠 원 투 에이 투 한 번 더 그렇죠 제가 틀렸어요 한 번 더 앤 그렇죠 한 번 더 원 투 끝 라스트 헤어 에이 원 투 백 원 투 그렇죠 좋아요 아주 가볍게 그렇죠 백 발을 볼로 앞을 살짝살짝 탭하세요 그렇죠 좋아요 탭을 하실 때 탭을 하실 때 가볍게 중심을 가면 안 되세요 가볍게 이렇게 가버리면 이미 늦어버려 가볍게 그렇죠 이렇게 나가면 힘들어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렇죠 굿 스탑 부드럽게 트리스텝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오른발 원 따따따 투 준비 하나씩 좋아요 걸을 거예요 원 투 쓰리 두 개 크게 그렇죠 하나 둘 두 번 준비 에이 에이 그렇죠 한 번 더 가볼게요 원 투 빠르게 두 번 스텝 스텝 원 투 쓰리 스텝 스텝 원 투 에이 좋아요 굿 앞으로 오세요 원 투 투 그렇죠 앞발이 뒤로 에이 그렇죠 차차차 따 따 따 따 따 따 부드럽게 에이 그렇죠 뒤로 좋아요 앤 따 따 따 따 굿 에이 갑시다 하나 둘 셋 두 번 빠르게 한 번 더 원 투 두 번 준비 그렇죠 에이 후 갑시다 원 투 쓰리 자 두 번만 크게 원 투 골반 에이 에이 굿 뒤로 그렇죠 좋아요 에이 원 앤 투 그렇죠 크게 엉덩이를 완전 크게 그렇죠 에이 좋아요 에이 원 세 번 원 투 반복이에요 에이 한 번 더 그렇죠 좋아요 크게 완전 크게 에이 헤이 헤이 좋아요 둘 셋 굿 아우 좋아요 에이 원 투 굿 굿 완전 부드럽게 골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줌바강사 김효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제일 리피케어 광고 모델 나태주입니다 제일 리피케어는 시니어 전문 종합 헬스케어센터 브랜드로 운동에 딱인 해권 트롯맨인 저 나태주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다치지 않는 거죠 건강에 있어서 일단 운동은 필수이고 저도 뭐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다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엄마의 봄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또 부모님들을 많이 뵀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강도 헬스 같은 거를 생각하고 운동하시면 큰일납니다 크게 다쳐요 다쳐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신체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현장에서도 매번 느낍니다 몸을 젊게 갖고 오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바로 뇌 또 치매 뇌질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리피케어는 두뇌 운동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신체 운동과 한 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국내 유일 국내 최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케어해주는 종합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이 나티주가 적극 추천하는 이유죠 제가 엄마의 봄날 촬영 가보면 시골에는 뭐 운동센터 가는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구요 환경상 운동이 어려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많으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일 리피케어에서는 리피콘트를 무료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혼자 보고 운동하는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방에서 또한 거실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접속하고 트레이너님과 전문 강사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리피콘트도 두뇌 운동 유산소 전신 근력 강화와 같은 기본 프로그램부터 요가, 줌바 댄스, 밸리댄스, 필라테스, 골프 피트니스, 발레 스트레칭 등 정말 이렇게 많은 특화 프로그램까지 전부 얼마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리피콘트 신청은 02542-2488로 성함과 홈트 신청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와죠 지금 문자 신청하세요 국내 유일 종합 헬스케어인 제일리피케어와 저 태폰 트롯맨 나태주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하고 멋진 젊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열차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한 제일리피케어와 함께하세요 화이팅! 출발시 화이팅